오늘 경기 앞둔 시구는 세계적인 탑 모델 미란다 커시의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별명이 미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정감 있는 약간 변형을 해서 미란다 커인데 미란이 커 이렇게 불붙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불러주느냐는 나라별로 좀 다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란다 커, 김세윤 선수가 넉넉히 놓고 또 쳐다보고 있네요. 땡큐. 시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두산 선수들의 눈빛이 잠잠하고요. 안녕, 갈세요. ination.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이라는 이야기도 해두었고요. 하나, 더? 고맙습니다. 네, 역시 시군은 조금 엉성하셨는데 그래도 예쁘니까 용서가 되네요. 예 예 상당히 미인 이시고 예 워낙에 또 세계적인 팝 모델이니까 그렇게 보니까 어은구는 워낙 미인 이시고 예 오늘 보니까 발목이 상당히 이쁘시네요